똑같은 표정 해야 돼. 저 아니요. 26만 원 남은 집에. 라이어 아닌데 라이어인 척은 하지 말자. 자기 재밌다고 그런 건 하지 말자. 표정이 안 숨겨지는데요. 첫 번부터 여섯 번째 판까지 똑같은 표정 해야 돼. 두 모의 표정이 맛이 가면 되겠어? 두 모의 표정이 맛이 가면 되겠어? 지네이네 형! 지네이네! 오케이 이제 이거 걷으시죠 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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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욱이 형 인성 나온다 인성 나온다 제발 옆에서부터 아 제발 영욱이 형 굴려서 이렇게 어 근데 진짜 누군지 가라 너 난 진짜 왔어 난 또 왔어 얘야 얘 나라고? 왜? 왜 그런지 알아? 우리가 마지막에 다 웃을 때 나가도 돼요? 하여튼 웃을 때 아니 근데 쟤 좀 확실했어 그래 그래 나 바로바로 나왔어 형! 봐봐요 저는 한범이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형이 지목을 했을 때 둘이 왜냐고 뭐라 했어요 근데 혼자 둘이 있어요 어이 이 친구도 나한테 배우고 있는데 지금 배웠어요? 어 배우고 있는데 상담수 진짜 이거 야 너가 생각이 맞는 거 아니라고 했는데 시인창 같다 형 걸려봐 진짜 쉽지 않다 진짜 왜 그냥 기회를 놔 대단해 봐 대단해 아 이거 쉽지가 않아 형이 지금 호텔에 계신 대장동 에잇 형 나 처음이라서 많이 내가 라이어면 큰일 나는데 아 나 진짜 제발 이번엔 걸리지 말아라 가만히 있어야겠다 아 제발 이번에 일부러 해줘준 거 아니죠? 랜덤이죠 이거는? 야 요즘 누가 아 태생이 형 근데 노래 안대잖아 아 요즘 누가 유명아 어디 태생이 좋아하는 곡 해야지 아 아니 누가 그거 아니야 너무 힘낼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아닌데 하긴 싫어? 하긴 싫어? 하긴 싫어? 하긴 싫어? 어 저 아니에요 야 그게 아니라 우리 서로 각자 뭐 그런 걸 고르지 말고 우선은 다 골라서 드림대 그게 아니라 딱 서로 코너를 정해 오케이 오케이 코너를 딱 정해 나 음료수 뭐 과자 이게 정해졌다 아 진짜 이 형 무섭다 아 근데 막 너무 재미없게 우리 막 한두 개 시키면 안 된다 오늘 저녁이 심심하실 때 진짜 나쁜 놈들 진짜 나쁜 놈들 진짜 나쁜 놈들 저 저 여기 26만 3천 2백에 저는 3천 2백 원 26만 원 나머지들 26만 원 나머지들 무서워요 저는 진짜 무서워 이거 챙겼니? 이거 이거 이거? 옥수없어 나는 기사기가 가까이 돼 힘 봐요 무서워요 저는 옥수에 저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